안녕하세요.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국화꽃 반죽 수타 소바 과정입니다. 수타 소바를 만들 때 국화 반죽을 하는 이유는 반죽 덩어리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. 과정이 진행되며 반죽 모양이 국화꽃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국화 반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가령 가느다란 면 사이사이에 크거나 작은 공기방울이 들어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.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. 우리나라 도공들이 전수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국화꽃 반죽 키쿠네리 기술은 도자기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. 마찬가지로 흙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야 해서 도자기 용어로는 꼬박 밀기나 꼬막 밀기를 하고 있습니다. 토련기라는 기계로도 반죽하는데요. 이 토련기를 보다 보면 막국수 반죽기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가마에 들어간 도자기에 공기방울이 섞여 있으면 열을 받고 이로 인해 폭발할 수 있어 공기를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상품성이 없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칼국수의 반죽도 꼬박 밀기를 하면 좋습니다. 손으로 만들면서도 발로 밟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. 다만 반죽이 단단한 관계로 많은 양을 매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앞선 포스팅 반죽편에서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반죽해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공기를 빼는 작업도 똑같이 빠진 곳 없이 하다 보면 키쿠네리 이름에 걸맞은 국화꽃 모양의 반죽이 완성됩니다. 중간에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예쁜 꽃 모양은 나오지 않겠죠. 기술과 힘이 합쳐지며 아름다운 꽃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이 모양은 공기방울이 밀려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결이 느슨한 곳을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매주는 역할도 합니다. 공기가 빠진 자리에 메밀 덩어리가 채워지니 당연한 것 같지만 악수를 살살하는 것과 서로 꽉 잡는 것이 다르듯 아주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국화꽃 반죽 키쿠네리이 끝나면 그릇에서 하는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. 수타 소바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메밀가루를 만지는 나무 그릇, 키바치 과정 두 번째가 소바 작업대에서 밀대 과정입니다. 세 번째가 도마와 칼이 필요한 자르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각 과정의 세세한 단계로 나눠지고 삶기와 먹기까지 넓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과정은 소바 작업대 과정의 손펴기 단계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